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겠네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겠네 괜찮아서 얼른 얼른 가 그런거 맥히고 싶냐 저런거 돈 버는게 더 쉽대 그럼 물론 돈 되는거죠 안들려 안들려 아니 쎄게 오면은 동아가 난리를 쳐가지고 대신에 오직 호연 도대체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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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경소리 못 들어서 일단 줘야 된다고요. 일단 줄게. 나는 알레르기 있어서 안 돼. 아빠는 아니 아빠야 된다. 형부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쳐서 서울로 온 사람이야. 아빠는 풀떡 올라와 오면서도 이런 걸 안 하고. 형부는 지붕이 내려가서 장갑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야. 우리 형이 지금도 그 얘기해. 나와드가 오는 사람이야. 우리 형이 그냥 아저씨는. 네. 나는 아저씨가 안 돼. 나는 아저씨가 안 돼. 나는 아저씨가 안 돼. 고춧가루 고춧가루